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경매장에 먼지가 아이템을 구매해 놓았습니다. 스타버스 이벤트 할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딨습니까? 어딨나요? 받았습니다. 아 이거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걸로 보면 되겠구나 아 이 아이템의 구매 가격 10억 5천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제가 왜 샀냐 이번에 이제 스타버스 할인을 하기 때문에 가야인 6자리를 사가지고 작을 한 다음에 이 옷을 팔 예정입니다. 10억 5천원을 주고 샀는데 크림은 25억에서 30억에 파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봐야겠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작을 먼저 해야겠지요. 작을 먼저 해주십니다. 7만개 예상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지요. 어 사운드가 좀 필요하겠네요. 어 어 어 아니 왜 잘 안되지? 그림 이거 아닌데? 어 어 아 망치 어떡하냐 그냥 망치 50% 사서 발라야 되나 아 코인 옮기면 100% 가져올 수 있는데 아 안되는구나 아 그게 안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거는 오작돼서 선택할게요 아 그러네 코인이 없구나 아 아 이게 캐릭이 코인이 없어가지고 망치 50%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자 일단은 작을 먼저 하고 스타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치의 그림은 25, 30억에 파는 그림이구요 10억 5천에 좀 샀으니까 그림은 그렇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스타버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더 살려주고 활짝이니까 7만 6천개인가 있었나요 1 앵 6 오케 망치에 사오겠습니다 황금망치 아 50% 왜이렇게 비싸냐 아니 70%는 어딨어 70%는 얼마에요? 망치 왜이렇게 비싸냐 남자는 50%죠 그럼요 그럼요 남자는 50%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쫄모들이나 100% 하는 것이지요 아오케 돈 벌었습니다 2천만원 벌었습니다 아오케 요거를 이제 스타포스 바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건물 위치가 되겠네 40억정도 이건데 다 됐지? 요거를 이제 17성을 만들어주면 다이렉트로 끝나는 것입니다 10억 5천 주고 샀으니까 먼지의 예상 수입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망하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 예상 수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이지 내가 생각하고 25, 30억이 판매가격이니까 터지면은 그때부터 생각해봐야겠지요 17성만 딱 띄워줍니다 어차피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 40억 있으니까 10억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 터져져도 괜찮지 결과가 중요하지 터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쉽죠? 오케이 설마? 아까비 아쉽습니다 아쉽다 아까비 몰래검하는 척이 저것도 안설고 아ughter 아쉽다 아주반나 아휴가격ga 아휴가격 아홍 아숨에나 아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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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가 뜨자마자 찾아봤었거든요 아 아직 안되는군요 이벤트 뜨자마자 찾아봤는데 안 터졌으면 죽겠군 한 번에 갔으면 죽겠군요 아 못 맞췄습니다 아 안되는구만 안되는구만 터지고부터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오케이 끝났죠 이거를 바로 이제 가위질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치의 예상수익 난리나는 것이죠 이렇게 운이 들어가면은 자 예상수익 얼마입니까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걸 가위를 하신 다음에 예 악형매장을 들어가십시오 17성 앱솔렙스 파이렛 글러브 자 먼치가 구매가격 10억 5천 거기에다가 자카는데 1억 썼다고 합시다 2억 썼다고 해 13억에다가 흐흐 아 16억 7억 썼겠군요 18억정도 먼치의 판매가격 예상은 25-30억 그랬었죠 지금 아 욕심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격을 좀 보자 아 아 아 이 사람이 27억 쪼금 팔았었군요 이 이 장갑이거든요 아 가위 8회잖아 지금 지금 몇회 5회인데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이 이거 무슨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가위 5회인데 이 이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8회짜리가 5회로 넘어왔단 말입니까 아주 무서운 장갑이로군요 아 텐데 개야될 것 같습니다 아 예상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거 없지 아이템 가격이 그런거 등가격을 생각해보죠 10억 5천에다가 가위값 1억에 11억 5천 자카하는데 1억정도 13억 스타퍼스하는데 3억 5천 16억 5천 16억 5천 16억 5천 25억에 팔겠습니다 6회 54 추억에 완작되어있고 에디트조래 18%나 되거든요 25억은 좀 아까울 것 같은데 27억에 개토 개토 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면 10억정도 넘겨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이벤트를 활용한 돈버는 법 장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